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구약성경 학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헛된 수고를 멈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재건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서는 계속해서 느예미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느예미아서의 키워드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아마 성벽 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에 따른 그에 따른 영적 갱신 역시 또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이처럼 느예미아 하면 성벽 재건이 떠오른 것처럼 학계하면 성전 재건이 떠오르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학계의 말씀을 읽고 예배단 건축을 위한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계는 그런 기위에서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계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예배단 건축과는 전혀 무관한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직접적인 결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는 예배단 건축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이해되어지지 않고 더 넓은 의미인 하나님 나라를 모든 백성들이 건축하라는 의미로 적용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학계에서의 주제입니다 느예미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학계를 통해 성전 재건을 독려받았다는 점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무너졌던 우선순위를 다시금 떠올려 보게 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당시 백성들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다시 세워져야 할 것들을 세우고 무너져야 할 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여전히 헛되게 붙잡고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놓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학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시기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우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할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파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에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다리오왕은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이 당시 표현대로 하면 바사의 왕입니다 바사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바벨론 바사 순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구두인데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바사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시기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약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주전 5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한다면 물론 분리되는 역사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진 그 연도를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시점과 비교해 보면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점과 비교해 보면 약 70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화려한 성전은 하루아침에 불에 탔고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성전의 기물은 모두 바벨론에 의해 약탈되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포로는 아니었지만 바벨론화 되기를 종용받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일, 아사리아가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학계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학계 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의 침략과 성전에 무너짐을 두고 유다사람들에게 거듭해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사람들은 이를 경히, 그러니까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 유다 땅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현실은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렸고 성전의 기물들은 남김없이 모조리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유다사람들은 그리고 이방나라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유다사람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유다사람들을 둘러싼 많은 이방나라들 역시 하나님이라는 신이 유다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신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백성도 구원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 평판을 들으시면서까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를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듭되어서 경과 훈계를 주셨고 권면을 주셨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침략 전에 많은 왕들이 악한 왕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한기에서 민족의 대표성을 띄고 있다는 이 왕이 악했다라는 이 사실은 백성들 모두가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남유다가 자정할 수 있는 신앙의 순수성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여력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을 감행하십니다 그건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그 도구가 그리고 바로 이방나라 바벨론이었다라는 거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 삼았던 성전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을 연약한 신이라고 무능한 신이라고 평가를 받았어도 하나님은 심판을 감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갔으면 여기서 이야기가 멈춰야 되지만 오늘 본문 학교와 그리고 예레미야와 수많은 포로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한순간에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바벨론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로 전환되는 게 맞다는 상식인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인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전 539년에 이들을 포로 귀환시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조서를, 침령을 발표하게 하십니다 유다인들은 더 이상 포로로 남겨지는 게 아니라 자신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실향민 상태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레스 왕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도록 돕겠다고도 나섭니다 이건 전혀 유다 사람들에게 말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한 거라고는 포로로 그냥 끌려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심지어 성전도 다시금 재건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족적인 행보가 귀한 공동체였던 유다 사람들을 다시금 꿈에 부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품 꿈을 안고서 고향으로 이제 사람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 왕 마지막 여우야 긴 왕의 아들인 세스바살 지시 아래서 성전의 지대를 놓는 기적적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지대를 놓았으니까 성전이 곧 재건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일단 페르시아 내부에서 정치적 소요가 되게 컸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은 남유다에게 되게 친 남유다 정책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남유다가 많이 득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왕들은 남유다를 포로로 다시금 이해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시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와 난관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은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536년부터 520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에스라서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방왕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형국이 이제는 다시금 포로기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백성들의 마음은 기대감에서 회의감으로 낙관에서 비관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성전 재건을 환영한 게 아니라 회의적으로 성전 재건을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의 경제적인 형편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가뭄도 들고 오고 기근도 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백성들의 삶은 당연히 핍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너무나 원하는 소원이었지만 허황된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보다 지금 내 한 몸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성전 재건을 둘러싼 백성들의 지배적인 생각이 2절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화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기대와 낙관이 아니라 회의와 비관적입니다 부품 꿈을 가졌지만 상황적인 어려움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적합한 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재반사항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위기가 다수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지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퍽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이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들이 포로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들이 비관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을 이루어내십니다 포로기 이전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포로 후에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70년 동안 포로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주전 605년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칭령이 주전 539년에 발표됩니다 딱 이 기간이 70년이 되는 기간입니다 또한 성전의 회복 역시 하나님은 분명히 학계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주전 586년에 분명히 학계의 권명과 설교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질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 기간 역시 7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상징적인 숫자와 이러한 되어져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정작 근데 당사자인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 재건의 회의적인 이들을 향해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분명히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들의 부품 꿈을 방해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해가 있다고 해도 방해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리고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소망을 놓지 말고 성전을 재건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데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일에는 적극적이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가 성전 재건을 늦추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는 우선을 두었고 하나님의 일에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무려 16년 동안 멈춘 사실일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그만두고 16년 동안 자신들이 중심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곧 성전 재건은 이들에게 있어서 요원한 일이고 순위에서 한참 밀려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업무를 하면 우선순위가 아마 그렇게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현실은 우선적으로 순위를 두어서 일을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물어보면 그 누구도 대충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시급한 일을 먼저 할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태도이고 상식적입니다 이건 좀 사회학적이지만 이러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이젠하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를 분류합니다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하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놓고 네 가지로 일의 중요성을 분류합니다 이건 역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일을 균형 있게 다하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다룬다는 선택과 집중 역시 역시 우선순위에서 파생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에 대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농학자인데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은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연구로 발명으로 세상에 아주 큰 기여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연구 분야는 땅콩이었습니다 땅콩과 관련된 수많은 제품을 이 사람을 통해서 개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땅콩을 연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전반적인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연구하고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다 보니까 당연히 이 연구에 대한 실적이 필요할 것이고 성과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의 주제에 좀 집중할 것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셔서 좀 이 많은 전반적인 농업의 사항 중에서 좀 집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깨닫기를 구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땅콩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선택하고 집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결단이 결국에는 수많은 제품들을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식품에도 화장품에도 페인트에도 연료 등에도 땅콩을 이용한 수많은 제품들이 이 카버의 연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카버의 예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것 이건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다 동의가 될 거고 답을 내리셨을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수차례 교훈을 들었습니다 따져보면 예수님의 교훈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의 개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와는 오직 유일한 여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뭐하라고 하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다 동의되시죠? 그러니까 이 황금 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영원하면 좋겠지만 늘 위태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사랑이 언제 휘둘리고 언제 작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등장할 때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은 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온전히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돈입니다 물론 성경은 재물의 가치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건 성경의 정신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신으로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예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물질을 주인 삼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을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을 덜 사랑할 가능성에 노출된 겁니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지금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하나님 사랑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더욱 지켜야 할 도전이 부과된 겁니다 재물이 많아서 참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적당한 먹고 살기에 부족함 없는 조금 빠듯해도 여유가 적당한 상태가 훨씬 더 낫다는 지혜자의 권면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나 복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복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함께 이렇게 도전과 권면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는 게 돈이 적당한 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진짜 복 받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건 진짜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제가 원래 아멘을 잘 요청드리지 않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다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회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 급급합니다 5절과 7절을 보면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이죠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되짚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마음에 두고 반성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즉 6절과 10절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 자신의 집 짓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하나님의 학계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화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당장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미 눈앞에 봤던 성전은 무슨 성전인가요?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화려합니다 모든 것이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휘황찬란합니다 또 성전의 그 목재는 누가 보아도 인정하는 당시 최고의 레바논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전이라는 개념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눈으로 보는 거라면 솔로몬 성전을 대번에 떠올릴 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번쩍인 그러한 성전 그런 것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에 비해서 지금 자신들이 지어야 할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요? 이름도 없는 그냥 나무로 지어진 성전인 겁니다 정말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로 지어진 성전이요 금은 차치하고서 은 하나 있으면 괜찮은 그런 성전인 겁니다 자신들이 힘쓰고 애써서 지을 성전이 옛날 옛적의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한참을 못 미치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어딘가 한참 모자라는 그러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추억할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평가하겠죠 아, 역시 옛날이 좋았다고 역시 성전은 금빛으로 둘러야 성전인데 이게 어디까지나 다 자신들이 바라보는 시선인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현실 어떻습니까? 옛날이 좋았습니다 옛날은 그랬죠 저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거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시니까 잘 알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77, 80년대 한국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차지하는 예배당이 어디 있었을까요? 우스갯소리지만 전도지 한 장만 들고 나눠줘도 그땐 오는 시절이었습니다 아니요, 좀 과장을 보태볼까요?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전도지 보고서도 오는 시절이었습니다 뭐 그냥 다 뿌리지 않고 그냥 이쪽에서 그냥 적당히만 뿌려도 더 많이 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예배당 문이 닫힐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도시든 시골든 번화가든 변두리든 다 사람이 몰려오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라는 소위 무용담들은 빛이 발해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어떤 것을 흔들고 준다고 해도 그렇게 예전과 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잃은 걸까요? 우리는 희망을 잃은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주권은 학계사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격길로 이렇게 계속 간다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하셔서라도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미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솔로몬 성전에 사용되었던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냥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때마침 제가 또 수요일에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마음과 관련된 부분은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실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크기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비렐름 아브라켈의 말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영광과 번영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반영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불러 모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온다고 할지라도 참된 교회가 아닐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문을 밟는 건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바가 단지 이 마당만을 밟고 간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집에 두고 이 예배당에만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에 마음을 두고 왔기 때문에 다른 것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상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순수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학계사에 나온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지을 나무 성전을 과수평가했습니다 아무도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다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학계 2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어디로부터 성취되어집니까?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게 하시고 자신이 친히 성전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친히 산재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다시금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어떠한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보다 심지어 나의 자녀보다 내가 원하는 지위보다 내가 이룩해 놓은 수많은 조건과 제목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정신 아닙니까? 기독교가 자기 부인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정신은 여러분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나무 성전이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는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나를 부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만 구하고 먼저 하나님만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내 집을 먼저 지으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는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학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우리는 잘 지어진 무언가를 죽게 드려야 내가 생각하는 합당한 무언가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달아보시고 받기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듣습니다 주님 재물을 숭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 없음을 숭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주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재물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욱더 높아졌던 것들을 주님보다 더욱더 아래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주시고 산성전이 되셔서 하나님께 받침받으심을 우리가 드싸오니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부침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곱씹고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당신께 마음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 드리니요 이 모든 걸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